최현규의 연속 서브 이번엔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이스 스코어 6대2 최현규 선수 지금 오늘 가족들이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또 남동생이 와서 형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정말 멋진 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규의 연속 서브 또다시 강한 서브 연속 두 개 서브이스 최현규입니다 최현규 선수는 지금 서브가 강하고 빠른 것도 있지만 코스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